대산전기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의 시설 중 발전기 조상기 안의 수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보장치를 시설하는가? 이러한 우리 법문제는요 기사든 산업기사든 이렇게 구분 없이 마구마구 넘어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꼭 잡아주셔야 되죠. 우리가 수소냉각식 발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소라는 게 어때요?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냉각 효과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어떻게 폭발의 압력이 견디는 구조로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 수소의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냉각 효과가 떨어지면서 열이 크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 바로 퍼센테이지 85%가 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15kV 초과 25kV 이하인 특구와 강전선도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양쪽 모든 나전선이라면 이 격근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약간 어려운 문제죠. 단 중성선 단속지 방식으로서 전류에 진하게 생겼을 때 2초인의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항상 시험에서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229라인. 이 229라인. 우리나라 국내 표준 배전전압이죠. 이러한 229라인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죠. 이 2미터를 쓰지 않는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나전선이고 나전선일 때 이때 둘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그렇죠. 바로 1.5미터짜리. 유놈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구압 나전선 이러면은 2미터를 많이 찍기 때문에 어 근데 2미터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철도 측의 전식 방지 또는 전식 예방에 대한 방법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자 우리 전기철도에서 전식 방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전기철도 측이 있고 매설 금속체 측이 있죠. 그런데 우리 전기철도 측. 바로 이 전기철도 측을 앞자리 따서 어떻게? 변, 레, 장, 절.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 매설 금속체 측에 있는 절이 하나 또 있죠. 절형 코팅 제외.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가는데. 오 이 문제는 이게 안 통하네요. 왜요? 변, 레, 장, 절. 우와 다 있습니다. 절형 코팅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 문제 저도 당연히 시험장에서 아 이런 이랬겠죠. 그때 뭐를 딱 봤냐. 우리가 전식 같은 거는 정기적 부식이죠. 그래서 바로 누설 전류 같은 게 쭉 많아지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은 나쁜 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변내 장전 중에 이 변을 봤더니 변전소간 간격을 확대시켰대요. 오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원래 변전소간 간격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천천히 읽다가 오 뭔가 이상해 하면서 몇 번? 그렇죠. 바로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류에만 사용되는 케이블은? 아 고압인 전류에만 사용되는 케이블래요. 그러면 우리 저압용 케이블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 저압용 케이블 뭐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재질을 생각해 보죠. 비닐 있고요. 납 있었죠? 그래서 납하니까 연피. 납연자 써서 연피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피복.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먼저 딱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리고 무기물. 그리고 클로로프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연피도 있어요. 이거 뭐? 저압용에. 그리고 비닐 외장도 있네요. 폴리에틸렌 도 있네? 어 그렇다면 뭐예요? 어 나머지 하나. 콤바인 넉트. 얘는 뭐? 그렇죠. 고압 전류에서 쓰는 케이블입니다.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압용 케이블 깔아주고 뭐 이쪽에다가 알루미늄 P 케이블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뭐 저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그러면은 고압이나 특고압용 케이블인 알루미늄 P 케이블이 정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콤바인 넉트 케이블 고압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저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알루미늄 P 케이블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에서 전원측 전류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의 정극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인 것이면 이 전류에 시설하는 단상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자 이 이론 뭐예요? 우리가 저압에서 전동기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이론 뭐 있었어요? 0.2kW 이하의 소형 전동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 200W 이하 작은 것들. 얘네는 뭐 생략 가능했고요.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단상 전동기 안에서 과전류 차단기 과차 배선용 차단기 배차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과차하면 낮은 전류인 16암페어짜리 배차하면 20암페어짜리 이거 나오면 예외 규정 완화 규정들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결국에 생략 요건 완화 규정으로 지금 문제가 과전류 차단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몇 암페어? 그렇죠? 바로 16암페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얘가 뭐 배선용으로 나오면은 답은 몇 암페어? 20암페어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와 강전설류의 지짐으로 사용하는 B종, B종, 그리고 철탑의 종류에서 전설류의 지짐을 양쪽에 아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단골 문제죠. 그랬을 때 뭐? 가장 내장형. 이 내장형은요. 우리가 실제로 장경관 이론 있죠. 장경관 이론에서 철탑은요. 우리가 고압인 경우에 2,2, 특고압인 경우에 50스퀘어 이상을 사용한다면은 철탑은 무제한입니다. 뭐를 썼을 때만? 이 내장형을 썼을 때. 그래서 우리 내장형은 경관이랑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요. 그리고 각도형 같은 게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직선형과 비교 문제가 나오죠. 몇 도 기준? 3도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일류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키워드 뭐? 전 가섭선. 이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33%의 장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찍는다? 보강형이나 내장형을 찍으면 된다. 보기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써드린 이것들은 다 뭐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하시면은 모든 철탑의 종류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 목적 전설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최근 트렌드죠. 우리가 이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거 이거 말고도 뭐 5개 등의 시설 그쪽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저하 목측 목조 나오면 뭐다? 그렇죠. 합성수지관 공사 나오고요. 선생님 케이블 공사 안 되나요? 항상 앞에 머시기 머시기 케이블 이러면은 답으로 찍으시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목조에는 시설 불가능하다라고 법의 추가 규정으로 있는 바로 특수한 케이블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답은 몇 번? 1번 이런 거 꼭 기억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과 공사에 있어서 저하 국내 배선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금속재 가요전선 간에 우리 중요한 점 뭐 있었어요? 그렇죠. 2종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1종은 전개된 장소. 일단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다 팁이죠. 우리 기본 뭐예요? 그렇죠. 전연전선이고 연선이어야 되는데 단선 사용 시 단면적 10이하 가능했고요. 이런 거는 모든 법에 다 깔려 있는 거. 그리고 전선의 접속점은 없을 것. 이것도 뭐예요? 공통사항 팁이었죠. 자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의 경우 1종 가요전선 간을 사용할 것. 자 여기서 문제는 뭐이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특수인 경우 기계 유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한 추가 조건이 더 들어와줘야 또 가능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최근 법 규정으로. 그런데 지금 그냥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3번이 정답으로 되겠고. 5개형 비눈선을 제외한 전연선.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공통 키워드죠. 우리 옥래 배선 공사는 뭐 5개형 비눈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가공전설로의 지짐을 해시라는 통신선과 특구학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 이어야 하는가. 자 우리 이 문제 조심해야 되죠. 어떠한 어떠한 전설로 가공전설로의 지짐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그러면은 이건 무슨 통신선? 첨가 통신선. 이때 특구학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리 라고 했으니까요. 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을 때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압, 고압, 특구압. 자 근데 항상 케이블 쓰면은 케이블 쓰면 무조건 몇? 30cm. 그러면 케이블이 아니면. 자 원래 법은 좀 더 디테일하죠. 예, 나, 절, 나, 절, 케, 절, 라. 그런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케이블이냐 아니냐로만 나누시고 공부하실 때 60, 60, 두베인 120cm. 아, 이거 다 c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실 때 좀 더 쉽죠? 어떻게? 저고압 60, 특구압 두베인 120cm. 케이블 무조건 30cm.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원래 특구압 장전선 한마디 우리 2, 2, 9 나오면요. 2, 2, 9 중다접 나왔다. 2, 2, 9 중다접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2, 2, 9의 전력선과 그리고 이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75cm. 그리고 이것의 이것의 중성선과의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또 몇이에요? 그렇죠. 60cm. 이러한 추가적인 법안들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특구압과 그냥 이거 물어봤으니까 우리 1.2m 3번 이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변전소의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전압이 3, 4, 5이면 울타리 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 그리고 이런 곳에까지의 거리의 합계. 높이와 거리의 합계. 우리 기사 문제들에서는요. 뭐 높이를 이렇게 주거지고 거리만 묻는 문제 막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합계인데 일단 이 문제는 사실요. 우리 수험생분들 보기에 3, 4, 5 있고 8, 8 있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빨리 풀고 집에 가자. 빨리 팔, 빨리 팔. 그렇게 외워서 찍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FM들을 한번 풀어봐야 되죠. 일단 이 이론은 원래 35kV 이하 높이와 거리의 합계 몇 미터? 5미터. 35에서 160 이하. 이거 몇 미터? 6미터.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단수 계산. 10kg당 12cm 가산을 하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최대 기준값 6미터.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3, 4, 5, 10으로 나눠서 34.5. 마이너스 내가 알고 있는 최대 기준점 160이니깐 10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0.12. 12cm 가산. 여기서 이거 빼면은 18.5. 그 수점 절상 19. 곱하면은 2.28. 더하면은 최종값 몇? 8.28. 아시겠죠? 그래서 8.28 나오면은 단순히 이렇게 거의 정답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이 35kg 이하인 특구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료전선 등을 동일지지물에 실하는 경우 특구와 가공전은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를 하는가? 지금 특구와 보안사들이 쭉 있죠. 그렇다면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 동일지지물이라는 특수 키워드가 나오면서 바로 몇 종? 2종 툭 하고 찍어내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조금만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찍어내는 문제는요. 1종, 2종, 3종 이렇게 놓고 나서 1종은 35kV를 초과 그리고 2차 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1종 찍으시면 되고요. 35kV 이하 그리고 2차 접근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론인 어떤 거? 동일지지물법 우리 동일지지물법이라고 해서 어떤 거 다 포함되어? 병가, 공가, 삭도 같은 것들 그리고 3종은 특수 키워드 1차 접근 전압에 상관없이 그냥 1차 접근 상태의 보안공사는 특구와 3종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문제는 뭘 치고 들어왔어요? 동일지지물법 그래서 몇 종? 2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무장치를 쓰여야 되는 특구와 변화기의 뱅크용량 구분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특구와 변화기의 뱅크용량 몇에서 시작한다? 5천 5천에서 만 미만 그리고 만 이상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셨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 경보, 오케이 용량이 작으니까 경보, 오케이 차단, 오케이 얘는 뭐만? 반드시 차단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차단 또는 경보이기 때문에 몇? 5천에서 만 미만 5천 이상 만 미만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론 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탄행식 변화기가 떴다 그러면은 무슨 장치? 경보 장치 탄행식 변화기 시험 문제 조건 송류 풍냉식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요 아, 탄행식이구나 하고 뭐 경보 장치를 찍어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 문제 중에 경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유입 잔행식 우리 일반적인 변화기들 기름 많이 넣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스스로 냉각한다 그래서 경보 장치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은 이쪽 내용은 꽉 잡고 가시는 거겠죠. 다음 13번입니다. 지중전설롤에 사용하는 지중암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자, 일단 우리 지중암 항상 키워드 몇 개 잡으시면 되죠. 우리 차 같은 게 지나갈 때 압력이 무너지면 돼요? 안 되죠. 압력이 견딜 것 자, 물이 안에 막 고여서 넘치면 돼요? 안 되죠. 물이 고이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뚜껑 같은 거 시설자 외에 아무나 막 꼬맹이가 열면 안 되겠죠. 뚜껑은 시설자 외에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할 것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물론 이 문제의 답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내부 면적 1세제곱 넘으면은 무슨 장치? 통풍 장치를 할 것 밀폐할 것 이러면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체크해 가시고요. 이 외적인 건 다 뭐다? 틀린 거다. 그래서 조명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LED룰 시키고 들어가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세척 이런 거 다 오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전기철도와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의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작업장 및 이하 유사한 장소에서는 몇 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래 이쪽 파트는요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은 또 다른 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치고 들어왔어요. 작업장 및 이하 유사한 장소라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몇 25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추가 딱 기본, 제 위에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25볼트 이거 단독으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워드 잡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쵸. 레일 위에 최대 허용 접촉 전압 이렇게 했을 때 작업장 및 이하 유사한 장소 이때 한해서 뭐 그냥 단순 25 초과하지 말아라 라는 법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자 우리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절연을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게 나누는 이론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연을 생략하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거나 기술상 곤란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에 접지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리고 전기로, 우리 용광로 같은 전기로 그리고 전기 보일러 그리고 전기 욕기 그리고 전해줘 전기 분해장치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용 변화기까지 얘는 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생략 가능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일단 쭉 읽었더니 접지점 땡 쭉 읽었더니 접지점 땡 시험용 변화기 땡 저학과 공선의 접지측 전선 접지측 전선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절연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 옥랩에서는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저극기는 몇 스퀘어인가? 너무 쉽네요. 왜요? 기본법, 가장 기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5를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는데 우리 이쪽 이론을 조금만 가져와 볼까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저학 옥랩 배선에서 뭐 전선, 전선의 굵기 시험 문제가 떴다 하면은 기본 2.5의 재전출 선생님 재전출이 뭔가요? 제어회로의 재, 정강표의 장치의 전, 출퇴피지 등의 출 나오면은 낮은 전압, 낮은 전류 1.5 찍어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연동선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무 코드나 고무 코드 또는 다심형 아니면은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 이런 말 나오면은 답이 무조건 0.75를 일단 찍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2.5짜리가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의 발화원이 되어 폭발한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와 목래의 전기설비는 공사항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이 문제 키워드 가연성 분진 보자마자 끝나야 돼요. 왜? 우리가 분진, 불나거나 폭발한다. 그럼 뭐 생각한다? 합금캐, 합금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아닌데요? 폭연성, 가연성 나눠져 있던데요? 음 그래도요? 합금캐만 아시면 묻은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왜? 다음 중 가연성 분진 아니면 폭발, 폭연성, 석유류 저장소 뭐가 나왔다고 해도 불나거나 폭발한다만 생각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는요? 당연히 우리 합금캐 빼고 찍어야 되니까 가연성 문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폭연성은 금속관, 케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합금캐 빼고 찍으면 되고요. 다음 중 가능한 것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합금캐 중에 찍으면 되는데 선생님 합성수지관하고 금속관이 다 있어요. 그러면 더 단단한 금속관 찍으면 돼요. 그건 폭연성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금캐, 합금캐 기억해 가시고 불가능한 것은 그러면 합금캐 빼고 찍으시고 가능한 것은 그럼 합금캐 중에 찍는데 합성수지관, 금속관 다 있다. 그럼 뭐 찍는다? 금속관 찍는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 알맞지 않은 것은 합금캐 빼고 찍는다. 합금캐. 나머지 여기 3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죠? 18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6600V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을 최대 사용전압이 몇 배의 시험전압에서 10분간 견뎌야 되는가? 지금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연내력시험 전압 문제고 전로인데 변압기 측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7kg 기준일 테고 7kg 이하면 몇 배? 1.5배.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때요? 7 넘었다. 그럼 뭐 접지 방식. 그래서 다중접지, 다구리 0.92 이렇게 막 암기를 하시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kg 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1.5배짜리.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9번입니다. 선도체의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하인 다상회로의 경우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 문제도 뭐예요? 우리 법에 있는 딱 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그냥 단순 딱 법안 수치 찍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선도체의 단면적이 몇 이하?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중성선과 선도체 그런 걸 좀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몇 이하인 경우 그런데 이때는 바로 이 선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리선인 경우는 16기준이고요. 알루미늄인 경우는 25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문제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면 답도 25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선도체 문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선도체 구리선 1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알루미늄이면 몇? 25 그렇게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루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이 추인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루로부터 차단한 장치가 되어 있는 사용전화 22,900 우리 229이죠. 특구와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전선의 종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혹시나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짝대기로 공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 저압선, 무언가 고압선, 무언가 특구와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식물과 저압과 고압은 접촉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과 뭐? 그렇죠. 바로 이 법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나전선인 경우는 뭐? 1.5미터.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전선의 종류가 없다. 자 우리 전선의 종류가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나전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선의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재질, 뭐가 기본이 돼요? 구리, 동선. 동선이 기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답안은 기본 나전선 1.5미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러한 문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더 잡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